지난 4월 26일 수요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유타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가을학기 아시아 캠퍼스의 수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여름 또는 가을학기에 본교인 솔트레이크 시티 캠퍼스로 이동하는 학생들을 위해 Fall 23 Class Information Session and Meet SSC Advisors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최 측은 해당 설명회를 학과별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비즈니스 학과의 경우 U-305호, Film & Media Arts 학과는 U-107호,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U-401호, 사이컬러지 학과는 U-108호, 일렉트로니컬 & 컴퓨터 인지니어링 학과는 U-308호, Urban Ecology 학과는 U-306호 강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설명회는 각 학과별 교수 및 다음 학기 수업과 관련된 자세한 소개와 학생들과 교수들 간의 질의응답에 이어 본교의 Senior Academic Advisor들이 본교의 Advising Center와 전공 관련 수업 및 활동 등을 소개한 후 본교와 아시아 캠퍼스 학생들의 센터 이용을 장려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설명회가 점심시간에 진행된 만큼 참석자들에게 도시락이 제공되었습니다. 특히 본교 관련 인포세션에서는 본교의 Academic Advisor들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명회와 별개로 아시아 캠퍼스의 Academic Advising Center 방문을 예약하는 사이트인 MyWC Online.com을 통해 본교의 Advisor들과의 상담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개별 상담을 진행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행사는 고시작될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학생들의 2023학년도 가을학기 수강신청 뿐만 아니라 다음 학기 본교로의 트랜지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본교의 Advisor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Fall 23 Class Information Session and Meet Associate Advisor 설명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업적인 부분을 비롯한 다양한 질문 및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기를 기원합니다. IBS 심저빈입니다.